8, 또 해야돼 이거, 아! 어, 빨라졌다 아,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것만 쓰면 돼 이것까지 안 써도 돼 오케이, 됐어! 몇 번 할거야, 몇 번! 몇 번 할까 우리, 다시 얼린다 다시 얼리고 녹일게 여러분, 채팅 쳐주세요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의 번호로 갑니다 갑니다 4번 4번, 오케이, 4번 간다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얼렸을 때 채팅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 인정해서 4번 갑니다 오케이, 사다리 시작 빈칸을 모두 입력하세요, 아! 오케이, 4번 제발! 4번 5번! 5번 미션 뭐였지, 5번 미션? 5번 미션, 메모장 5번 미션 기분 좋은 컴퓨터 준 시스템 한번 보시고 5번 미션이 8번 창문 깨기 아, 뭐야, 왜 이것만 복사돼 있어 아!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5회세요 잠시만요 쪽지에 또 개인적인 쪽지를 보낸게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복사를 해놔야겠다 5번? 이거 뭐 오늘 방송 내내 이렇게 한판씩 하는 거야?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지 방송 내내 이거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메모장 보급 미션이라고? 5번 미션 공개합니다 5번 미션은 보급 사냥꾼 미션 쉬움 보급 먹을 때마다 천 개 보급에서 템만 먹으면 어! 대박이다! 그니까 보급상자만 먹으면 천 개야? 대박이네 이거 아, 아 구급상자가 아니고 보급상자 아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다른가 아, 완전 오해해버렸네 오케이 그러면 생존, 생존함 트리로 간다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미션에 맞게 운영을 좀 해볼게요 미션에 맞게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급?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학교 짱같으면 하면 안돼 가타 가카 가야돼 가카 가카 오케이 진짜 이번판 성공하고 보급 세 개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가카라고 부르게 한다 간다 바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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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차가 필수야 에이지 띠링띠링 판매간 다음에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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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차 AR AR 왜 AG라고 그러지 자꾸 차를 얻어야 돼 차 차는 오토바이가 제일 좋아 오토바이가 보급 먹기에 제일 좋아 오케이 자 여기 몇 명이나 보세요 아무도 안 왔어 대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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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醉 시작하자마자 개좋은 총 대박이야 구직발이나 거기다가 좋아좋아 난 일단은 AMG는 두번째 놔둬 두번째 놔두고 퀵두..와아 퀵드로우탄창 오케 아 이거 안돼 대용량 껴야돼 오케 AR이구나 오! 아 보급상자지 오케오케 오케 자 파츠를 빨리 먹어야돼 총은 솔직히 이정도면 되거든요 파츠를 빨리 먹어야돼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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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무도 없기때문에 막 소음 걱정안하고 자유롭게 뛰어다닐수있어 뛴다! 아 안되네 딱! 오케오케오케오 개머리판에다가 레도사 에너지 드링크까지 오케 좋아좋아 오 가방 가방 짱필요한거 오케 손제비 조사좋다 명중률과 오케 반동이 반동이 잡혀지죠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 뭐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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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뭐없나 어! 탄창! 한거 보니까 AK인데 오케에이! 오케에이! AR탄창 대용량 탄창 대박 좋은거 어떻다 좋아 이것도 열자 뭐있냐 오케오케 빨리 빨리 파밍하자 빨리 파밍 보급이 나올때까지 3분 52초 남았어 이거 밑에 오른 우측 하단에 파란색 보이시죠 초 가고 있잖아요 3분 46초 그게 자기장 시간이에요 자기장이 줄어들면은 자기장이 줄어드는 하얀선에 맞춰지는 순간 비행기가 뜨고 그 비행기에서 보급상자가 나오거든요 첫번째 보급은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써요 그걸 노려야되요 첫번째 보급을 먹어야 됩니다 첫번째 보급 오케 오케 일로 나갈수 있어요 개꿀팁이죠 배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시작하는것과 시작하지 모르고 시작하는것 거의 열번의 목숨을 살린겁니다 왜냐? 저기일로 침투했을때 빠르게 창문을 깨고 나갈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오케에 오케에 아 다 봤어 다 봤어 나 되게 좀 동천시적이 빠른편이야 오케 내가 사람을 잘 못찾는데 장비는 되게 잘 찾아 오케 어케 아 초크도 먹자 오케 붕대 다 본다니까 나는 내가 이거 보면서 딱 지나가봐모모있나 스루탄 두개 5탄 오우 오오오오、 señor 미艥 찻잇 미안 뭐야 이래서 이름이 웅풍가구나 그치? 이래서 웅풍인가 봐 아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더 좋은 친구를 만났거든 미안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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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보급이야 저거는 기럭이고 저건 보급이 아니야 어디지? 아 이거 안 떨군다 오마이 갓 조금 더 파밍하라는 하늘에 계신가봐 와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지도 않아 삼뚝? 삼뚝이 있었다고? 아이 진짜 나 설레이라 그러는거지? 무슨 삼뚝이 있어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삼뚝이 있어 이거 봐 없는데 뭘 삼뚝이 있어 무슨 삼뚝이 있어 거짓말 치고 있어 전전집? 그러면 채팅은 전전집에서부터 삼뚝이라고 치고 있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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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소통하자 소통하기 위해서 삼뚝이 재료가 됐네 여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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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집을 선 여기 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오케이 요기? 저기 저기? 여기? 해물이 수은님 오케이 옆쪽? 여기 여기 아 미안 미안 우리 빨리 소통하자 우리 삼뚝은 먹어야 돼 소통해서 찾아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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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근데 거짓말이라 생각하진 않아 내가 못 찾는 걸 거야 내가 부족한 걸 거야 아 조그만 집 반대 잠깐만 내가 조그만 집 찾을게 제일 조그만 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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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일부러 그래 아아 와아 와아 이걸 못봤네 대단들 흐십니다 이걸 보시고 대단들 흐십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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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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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칭찬하는 거야 아재라서 그래 우리 우리 약간 어? 서른 살 접어들면은 이렇게 이렇게 맛깔스러운 억양을 쓴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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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털었지 이제? 와 근데 운이 좋다 삼뚝을 얻고 그치? 운이 되게 좋아 근데 삼 내가 운이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야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삼뚝이 나오면 뭐해 삼뚝을 찾지 못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득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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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청자다! 야야야야야야야 잘 다닙니다 이 정도로 진짜 열렬히 사랑해요 연막탄 오케이 간다 오케이 어어! 비행기 떴다 뱅기 떴다 아 빨리 빨리 이거 보급 보급 운영 간다 보급 운영 간다 이제 총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만족이야 보급 운영 가야돼 오케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아 이거 오토바이 이런 데 쟤나가 되는데 오토바이 랜덤젠자리를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을 위해서 오토바이 랜덤젠자리를 내가 알아놨지 가다가 발견하면 거기가 랜덤젠자리다 오케이? 오케이 이 근처였는데 이 근처 어디였는데 살짝 가까워 살짝 가까워 아주 멀진 않아 아주 멀진 않아 오케이 자정이 되기 전에 도착할 정도야 그 정도면은 멀지 않지 아아 왜 총 자꾸 여냐 총 집어넣어 아아 짱건데 이거 빨리 이거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레드존이네 와아 설마 아니겠지 아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미션이요 여러분들 미션의 허점을 아 모르시는 거예요 이 미션의 허점은 뭐냐면 이 미션의 허점은 바로 보급에서 아무거나 하나 먹으면 이란 전제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보급을 뒤졌을 때 상대편이 남기고 간 아이템이 있다면 미션 미션은 성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고급 피한다 고급 피한다 고급 피한다 나 롤에서도 무빈 하나로 골드를 유지했던 사람이야 고급 피한다 고급 피한다 어어 여기 옆으로 오케 피했어 오케 피했어 빨리 오지 사뿔해서야 돼요 왼쪽이다 왼쪽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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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지 오케 오케 포레드로 피하는거야 오케 됐어 하아 가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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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라고 와 아 아이고 명아 형님 어 BJ 명아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발쪽 소리 안 들렸어 명아 형님 오신 소린가 내 방송에 명아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통큼 테크로 까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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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어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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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급상자 그거 보급상자 찾아야돼 보급상자 어차피 보급상자에 막 시체들도 질비할거란 말이야 그걸 두고 싸운거지 오히려 느리게 가면은 오히려 차지할 확률이 있어 오히려 오히려 차지할 확률이 있어 방향이 좀 맞아 어 좀 가면은 이제 빨간색 연기 매캐한 연기 보일거야 어 이 방향이었잖아 아 그래? 이 방향이야? 아 고마워 내가 여러분 덕분에 미션 성공한다 응? 여러분 다 덕분이야 아 이제 보급만 찾으면 되는데 보급에 분명히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진 않을거야 뭐 한번만 하나는 있을텐데 나 보급 찾으러 오토바이 없나? 오토바이 하나 타고 싶은데 아이씨 버려진 오토바이가 이렇게 없어 원래 오토바이 평상치 할때 진짜 저 잘찾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오늘따라 안찾아지네요 오케이 야 근데 지금쯤이면 빨간색 연기가 꺼졌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안으로 보고 어 저거 저거있다 저거지 오케이 저거다 가자 이거 봐 근처에 있잖아 오케이 일단 보급상자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가야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총이 있어야 돼 여기서는 총이 있어야 돼 앞집이 닫혀있잖아 저러면 사람이 없는거야 아 오토바이 나 빨리 이렇게 찾아야겠는데 오토바이 갈게 없냐 아이씨 자자자 이 방향에 보급상자 자 일단은 자기장을 봐야되요 저는 포친키로 가고있네요 이 방향은 포친키 방향입니다 비행기를 보라고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갈게요 오케이 저기있네요 가면서 차도 찾고 오케이 자 저기 보입니다 저기 자 아냐아냐 이거부터 해 아 이거부터 해 진짜 멍청한 짓이야 여기부터 여기 다왔는데 저거 찾아간다? 이거 따라다니다가 동네 바보처럼 방구차 따라다니다가 생을 마감한다 안된다 안된다 이거부터 해결해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거 확인하면 되는거야 이거부터 확인해 이 방향 아아 보급인줄 알았어 저거 단풍나무 완전 보급같아 보급같아 어딨을까 자 자 문이 열 열 저거 원래 없나 문이 안 열린데도 있고 열린데도 있고 자 이쯤 되면 보급이 보일만한데 무조건 뭐 탄이나 이런거 9mm 이런거 안 먹었을텐데 미션을 주셨거든요 보급상자에서 아이템 먹으면 별풍선 천개에요 저는 진짜 별풍선을 보고 달리는게 아니에요 그 미션을 주신 정성을 보고 달리고 있는겁니다 네? 보급상자를 열면 저는 조타커가 그 안에서 나올거라 생각하고 그를 만나러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거에요 오케이 오!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다 오케이 삼토바이도 아니야 대박이다 아 삼토바이야 오케이 어디있을까 저기 위험한데 마을에 또 찍히라서 위험해 어 보급이다 아 바위구나 아 바위구나 지나갈게요 오! 보급 아 바위구나 아 헛것이 보이네 자꾸 내가 간절히 원하나봐 이게 보급 파밍이에요 근데 이런 파밍 그것도 있어 진짜로 다 보급같이 생겼냐 어디있냐 어디있냐 오호 아 아니다 집이다 아 어딨지 야 이거 못찾네 이렇게는 근처에 나가서 내려오는걸 봐야되네 이렇게는 못찾네 이렇게 내가 봤을때 못찾아 비행기를 노리자 다음 비행기를 노리자 그래 안보여 그치? 한금만 더 가볼까? 오! 아니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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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련같지 않는 사람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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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치킨 먹자 어 아 앜 엉 어엉 오어줍 오 어 있어 먹었어 어 무슨소리야 어어 웬왜 무슨소리야 뭐야 뭐야 내 댄 Nepom 어디갔어 먹었어 AK 먹었어 AK 먹었어 AK 먹었어 AK 먹었어! 바닥? 진짜 인성 바닥이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미션을 추작하게 하면 안돼 이런 미션 주신 분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버리고 싶었어 버리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잘 배우셨죠 갑니다 아다다 저거 없으면 안돼 나 근데 이거 좀 이따가 다른 이동수단 발견할 때까지 써야겠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아아 아아 와아 이거 진짜 오토바이타다 죽으면 안돼요 그게 제일 허무하거든요 오케이 이러다가 또 1등할지 누가 알아 이 게임 마을에 왔어요 지금 아아 아아 아 있어야돼 있어야돼 다음 이동수단 발견할 때까지 이거 타야돼 오토바이타신 안타야지 코리아님 코리아님 백글럭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1등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25등이야 벌써 자 자기장 줄어드는거 봐 자 이제 곧 줄어든다 자 높은곳에 있다 높은곳에 자 보급을 먹는 팁 팁 하나 드릴게요 높은곳에서 비행기가 오는걸 봐야됩니다 일단 비행기를 찾아야 보급이 어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봐 아직 터지진 않아요 아직 오케 자 여기여기 좋아 여기좋아 잠깐 대기 납작 엎드려 좋아 자 다음 저걸 기다리자 오케 좋아좋아 와 여기다가 궁극만 올려놓으면 있겠다 그치 계속 움직여야돼 어디에서 적이 날 쬐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럼 여기 파밍을 하자 일단 여기 파밍을 해야 돼 메르메르데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메르메르데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구차 좋아 칭찬 감사합니다 드링크좀 마시세요 아 드링크 오 이게 와? 이게 온다고? 저 소리였다 나의 목표는 차다 자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오케이 좋아 이제 이걸로 비행기를 찾으면 돼 오케 오케오케 보급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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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좋아 이제 보급만 먹으면 퍼펙트야 베리 퍼펙트야 오 오 오 오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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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야돼 아 잠깐만 죽일걸 아 죽일걸 아 인생은 얄구져 아 씨 아 싸워야돼 숙룡해 운명의 한판이다 운명의 한판이야 운명의 한판이다 와 또 여기 뜨냐 어떡해 운명돈인데 와 플라스턴이 사나이의 대견 사나이의 대견 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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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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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네 님아 하나만 먹을게요 오오오 오 오오 오 오 오우 오오 donc 먹 Premiere 엇 오오 내꺼다 와 propaganda 아악 제 fear 온 realit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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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차를 먹었습니다 자 자 자 제가 먹은 그 회복을 한 손에 두 작가님 물풍선 천계 감사합니다. 나 건강! 이른세제 보급미션 성공했다면 천계 선물을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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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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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용량 퀵탄창 얻었어 어 이것도 대용량 퀵이네 이거 뭐야 이거 좋은거야? 나 이거 처음 써보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하는거야 이게? M24고래 아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왜 충전이 안돼 왜 오우 와 반동 뭐야 반동 없어 데미지는 어떤데 전투력 와 이거 대박이네 근데 충전이 오래 걸리네 와 이거 엎드려서 하는 총이라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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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이러 온다 이 자식이 지금 내가 M24고래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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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딱 거야 고맙다 온다 온다 나 M24고먹은거 안다 튀어야돼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이 총은 내꺼야 도망가야돼 이 총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망가는거야 1등할때까지 기다리는거야 9명이 남을때까지 그러면 1대1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지 내가 M24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아 자기장때문에 오는거였네 그러면 높은지대로 가 높은지대로 높은지대로 아냐아냐 높은지대로 오히려 저기 예상해 차를 이렇게 비스듬한곳에 숨겨 비스듬한곳에 숨겨 숨겨 됐어 딱 좋아 숨기고 여기서 위치좋아 위치 대박이야 근데 선객이 있을수가있어 먼저 위치한 애가 있을수있기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야돼 근데 없어 왜냐면은 여기는 어 아냐아냐 시야에 들어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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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고개를 끄덕이면 완성 좋았어 여기서 시야를 보는거지 좋다 자기장 들어왔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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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바짝만 가면 자기장이야 그렇때문에 상관없어 M249로 치킨 1000개 오케이 M249로 치킨 1000개요 메르메르데스디 메르메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냐 이거 자기장밖에 아냐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라니까 그렇기때문에 자기장 안에 있는건 마찬가지라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잖아 교회로 움직이자고 알았어 그럼 차를 가져가야돼 어 자기장 온다 그냥 가야겠다 아 내차 아씨 내차 내차 다시야 내차 다시야 야 같이가자 아아 힘내 같이가 떠날수있어 다시야 같이가 같이가 아아 다시하야 내차 이제는 내차 다시하야 오케이 교회로 봐 교회 와 이제 벌이 헤어질 때가 됐다 오케이 야 이렇게 이렇게 내가 소리를 냈으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15등에다가 미션 성공 좋아 오케이 와 한방 써보길 다행이다 M249 한방 써보길 진짜 천취 하나 남길 뻔했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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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